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급 36달러, 연봉 7만 4천 4백 달러나 벌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동적 가격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어 수요에 따라 하루 사이에도 가격 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물가급 등을 잡기 위해선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4번은 인상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로 660억 달러를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해 2년 만에 처음으로 후퇴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지출이 계속 늘고 있고 기업 투자도 증가해 곧 반등할 것으로 보여 불경기의 신호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예기치 않게 뒷걸음해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은 1분기인 올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5.1%를 기록한 이래 2년 만에 첫 후퇴입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플러스 6.9% 성장에 비하면 급속히 얼어붙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 1분기 2년 만에 첫 후퇴를 기록한 것은 공급망 문제로 미 업체들의 재고 확보가 줄어들었고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 무역적자가 급증한 데다 국방비를 비롯한 정부 지출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미국 수출은 5.9% 감소한 반면 수입은 17.7%나 급증해 무역적자가 확대됐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8.5%나 급감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은 올 1분기에도 2.7% 증가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물가 급등에 따른 것이지만 강력한 고용시장으로 미 국민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도 1분기에 2.3% 늘어났습니다.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가 1분기에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2분기와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급반등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 경제 전문 미 언론들은 이번 1분기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예상치 못한 것이지만 불경기의 신호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미국 경제의 앞길에는 갖가지 도전 과제들이 도사리고 있으나 강한 회복력으로 올해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중요 변수로 첫째 연준이 5월 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등 서너 차례 공격적인 연쇄 금리 인상에 나설 게 분명하고 한 달 950억 달러씩 자산을 축소해 시중에 풀릴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에 돌입합니다.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유가와 물가 급등이 완화될지 더 악화돼 불경기까지 초래할지 판가름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1년간 유가와 물가를 획기적으로 잡을지는 미지수지만 불경기에 빠질 위험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경제학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부터 플러스로 반등해 결과적으로 올해 3.1%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가 경제 분석가들 다수는 미국 경제가 올해 2.6% 성장해 2019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에서는 4인 가정이 물가 급등 속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시급 35달러 80센트, 연봉으로 7만 4,400달러나 벌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3,100곳의 카운티들 중에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는 그에 못 미쳐 대다수가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인 가정이 급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시급으로 35달러 80센트, 연봉으로는 7만 4,400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3월 중 평균 시급은 31달러 73센트, 연봉으로는 6만 6천 달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월에 8.5%나 급등한 반면 소득은 5.6% 올라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3%포인트나 하락한 셈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 내 3,100개 카운티들 중에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 여유로운 카운티는 단 두 곳에 불과하다고 CBS 방송은 전했습니다. 핵 연구소가 있는 유멕시코주의 로스 알라모스 카운티는 중위 소득이 11만 1천 달러여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내 10일 근처인 테네시주 윌리암슨 카운티는 11만 8천 달러의 소득으로 여유 있는 곳으로 꼽혔습니다. 이들 두 카운티들은 거주민들의 중위 소득이 매우 높은 반면 생활비는 저렴해 고품질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생활비에는 식품과 주택, 자녀 보육, 의료, 교통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카운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생활비가 적게 들어 시급이 낮아도 충당할 수 있는 곳은 미시시피주의 홈스 카운티로 29달러 81센트면 되는 반면, 가장 비싼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려면 시급이 65달러 45센트는 돼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생활 필수품 가운데 식품가격은 3월 중에 8.8% 올랐으나, 주로 사야 하는 품목들은 모두 두 자릿수로 급등해 장바구니 체감 물가 상승은 훨씬 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3월에도 쇠고기는 20.4%, 돼지고기는 15.3%, 닭고기는 13.4% 급등했습니다. 과일은 19.5%, 식용유 15.8%, 우유 13.3%, 달걀 11.2%, 생선 10.9% 올라 모두 두 자릿수로 뛰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제 세제를 살 때도 아침과 저녁 가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서 하루에도 가격이 여러 번 바뀌는 이른바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항공사와 우버 같은 기업이 먼저 유동적 가격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제 레고 같은 장난감에까지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공정한 건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후 3시, 우버를 타고 타임스케어에서 센트럴파크까지 간다면 17달러가량을 요금으로 내야 합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어떨까요? 퇴근 시간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같은 코스를 24달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시간,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우버나 항공사처럼 수요가 높을 때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것은 이제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생각하지도 못한 제품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탁 세제나 블라우스 같은 물건에도 AI가 가격을 정해주는 유동적 가격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확대하고 있는 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교한 가격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격이라면 구입하지 않았을 고객에게는 값을 낮추어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고 반대로 가격을 올려도 기꺼이 제품을 구입할 고객에게는 인상된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취향이나 지불 의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과 유통, 물류 분야까지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버나 항공사를 제외하고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매일 휘발유 가격을 바꾸는 유류 회사들입니다. 아마존의 가격 변동도 심합니다. 아마존은 이미 수년째 다이내믹 프라이싱 정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이드 세제의 가격만 해도 4월 초 기준 오전에는 21.49달러에서 정오에는 21.24달러로 내려가더니 저녁시간이 되자 19.99달러로 더 싸졌습니다. 아마존은 제품이 팔리는 속도와 재고율, 다른 소매업체의 가격 등을 고려해 그때그때 가격을 바꿈으로써 경쟁률을 높이고 있다 밝혔습니다. 코울과 베스트바이 같은 기업들도 매장 가격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전자 가격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종이 가격표 대신 전자 가격표를 단 물건들은 이제 전자제품에서 신발, 레고 같은 장난감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제품에 대해 가격차별을 둘 경우 고객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수기 항공료와 운전 행태에 따른 보험료 차별 등은 소비자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이나 연령, 성별에 따라 물건값이 달라진다면 큰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이익을 기업이 가져간다는 소비자의 박탈감을 피하기 힘들 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물가급등을 잡기 위해선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10번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여 올해 남은 회의에서 0.5%씩 4번은 인상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5월과 6월, 7월과 9월까지 4번 연속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씩 금리를 대폭 인상해 올 한해 2.75%까지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8.5%나 급등해 있는 미국의 물가급등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 한해 0.25%씩이면 10번이나 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연준은 1월 회의를 건너뛰고 3월에 0.25%포인트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5월 회의부터 남은 7번의 회의 중에서 적어도 4번 이상은 0.5%씩 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론 파울 의장을 비롯한 연방준비제도의 고위인사들은 이미 5월에 0.5%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연세적으로 공격적인 인상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4번 연속으로 공격적인 0.5%씩 금리를 인상할 경우 5월 4일과 6월 15일, 7월 27일, 9월 21일에 모두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물가가 잡히느냐에 따라 11월 2일과 12월 14일에는 0.25%로 인상폭을 낮출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연준이 이 같은 시사나의 예측에 따라 기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올 년 말 미국의 금리는 2.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연준은 당초 올 년 말 2%까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고했다가 물가 급등이 갈수록 악화되자 당초보다 0.75%나 더 올리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연세 금리 인상으로도 미국의 물가 급등은 이른 시일에 잡혀지는 않을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연세 금리 인상 조치로 미국민 소비자들과 사업체에서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게 만들어 수요를 다소 냉각시켜 물가를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어도 유가 급등을 불러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난을 연장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공급 측면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기준으로 삼고 있는 PC 소비지출 물가를 현재 7%에서 올 연말에는 4.3%로 낮추고 내년 말에는 2.7%로 추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PCE로 한 해 2% 상승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 연세 금리 인상으로도 올 연말에는 목표보다 2배 이상이 되고 내년 말에도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석 달째 접어든 시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36억 달러를 제공한 데 이어 3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려는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를 팔아 두 달 만에 66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참전하지 않으면서도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반면 푸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를 주로 유럽 지역에 수출해 예전보다 2배 늘어난 거액을 벌어들였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쩐의 전쟁에서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든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제재당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하고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군들을 직접 파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대신 무기 제공을 비롯한 안보 지원, 경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들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136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 8차례에 걸친 무기 제공으로 37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경제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6억 달러를 거의 다 쓰고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300억 달러를 책정해 의회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00억 달러 가운데 200억 달러가 안보 지원 예산이며 50억 달러치의 무기를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85억 달러는 경제 지원이고 30억 달러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으로 정했습니다. 직접 참전이 아닌데도 수백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쩐의 전쟁 초기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두 배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래 두 달 동안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을 수출해 66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전보다 에너지 판매대금이 두 배나 늘어난 겁니다. 아직 러시아산 오일과 가스에 대한 엠바고가 단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유럽 지역 수출이 더 늘어난 걸로 해석됩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의 71%는 유럽 국가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독일이 이 두 달 동안 91억 유로, 미화로 9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태리가 69억 유로, 72억 5천만 달러치를 사들였습니다. 3위는 유럽이 아닌 중국으로 67억 유로, 70억 3천 5백만 달러를 러시아의 에너지 대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어 네덜란드 56억 유로, 58억 8천만 달러, 터키 41억 유로, 43억 5백만 달러, 프랑스 38억 유로, 39억 9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유럽 각국들이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대체 수입선을 찾고 오일가스, 엠바고를 단행하기까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비 마련에 타격을 입지 않아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